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내게, 하나님에게 거룩한 사람이 되라. 그리고 27절도 보면요. 22장 27절도 보면 나는 자비한 자입니다. 그러면서 자비와 극류를 베풀어라. 사회적인 약자들을 섬기고 돌보라고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량, 이량이란 말은 반드시 한 방향으로 그런 뜻이에요. 이량, 우리가 정의롭게, 공의롭게 그렇게 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의 어떻게 보면 윤리나 도덕처럼 보일 수 있으나 사실은 그것은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명은 거룩이에요. 거룩이란 말은 구별되었다 그런 뜻이죠. 세상과 구별되었다. 죄와 구별되었다. 그건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은 거룩입니다. 거룩. 우리가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많은 일들을 하죠. 오래 살려고.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많이 배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실 나이가 많은 건 아닌데요. 나이 먹어서 보니까 배운 것도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말씀 외에는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더라고요.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젊을 때는 교육이라는 게 우리의 목숨처럼 생각했고 또 물질이 우리의 목숨처럼 생각했는데 나이 들면 사실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본질은요. 우리의 믿음이고 거룩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거룩하게 사는 것이 생명입니다. 제가 늘 그러잖아요. 현대 교회가 옛날 교회에 비해서 굉장히 크고 화려하고 프로그램도 많고 매뉴얼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옛날 같지 않다. 교회들이 옛날처럼 그런 영력이 없고 영적인 파워가 약해요. 왜 그런가? 거룩성을 상실해서 그래요. 교회가 세상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좀 거룩하게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고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모양은 그럴듯해요. 그런데 거룩성이 상실되어 갑니다. 거룩성이 약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당연히 힘이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성령 성령 말을 해도요. 삶이 거룩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구별되지 않으면 그것이 능력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완벽하게 완전하게 거룩하게 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본질적으로 죄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우리의 영적 신분이 바뀌기는 했어도 우리의 성품 자체는 바뀐 게 아니에요. 우리 속에 여전히 죄성이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고 우리의 중심 잡지 않으면 40년 예수 믿고 거꾸로 하시는 사람도 많아요. 30년 예수 믿고 거꾸로 하시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건 왜 그러냐.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도 방심할 수가 없는 것이다. 오늘도 여러 가지 말씀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20절에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리니 그 다음에 쭉 내려갑니다. 23절 나의 사자가 내 앞서 갈 것이다.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27절입니다. 내가 내 위험을 내 앞서 보내요. 28 내가 왕보를 내 앞서 보내리니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통해서 인도하실 때도 마찬가지였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난한 땅에 들어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 사자를 내 왕보를 내 위험을 이런 표현을 잘 보셔야 돼요. 그 뒤에 따라 붙는 표현이 뭐예요? 내 앞서 보내리니 그랬어요. 사자 다시 내려가서 20절에 보면 사자가 누구냐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요.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로 내가 예비한 곳 가난이죠. 가난에 이르게 할 것이다. 21 시작 너희는 삶과 그 목소리를 청정하고 그를 노협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 허물을 사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습니다. 22 내가 그 목소리를 잘 청정하고 나의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다.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면 내 사자 사자가 천사예요. 천사 영어성교에 보면 언, 엔젤 그래서 천사 천군 왕벌 위험 이게 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천사입니다. 천사 하나님의 천사가 그들 앞서간다. 하나님이 천사를 앞서 보내시는데 중요한 것은 이 천사가 사람의 모양일 수도 있고요. 천사가 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또 음성으로 올 수도 있어요. 구약시대에는 그러니까 그 천사를 너희 앞에 보낼 텐데 반드시 내가 보낸 천사의 말을 청정해라. 그리고 순종해라. 그러면 너희가 내가 약속한 땅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오늘날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굳이 천사들이 우리를 인도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 천사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따라 붙기는 하지만 천사의 역할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구약에는 성경도 완성이 안 됐죠. 성령님도 보편적으로 역사하시기 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이는 천사 때로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어요. 아브라함의 가정에도 이석에게도 천사가 사람으로 나타났어요. 나중에 보니까 천사였어요. 여호와의 사자 그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그 여호와의 사자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뭘까요? 성령의 음성을 들어라. 신학에서는 천사의 활동이 있기는 있지만 구약만큼 하지는 않습니다. 오늘날에는 하나님이 보이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세요. 그러면서 우리의 길을 늘 인도하시지요. 구약에는 보이는 천사였다면 신학에는 보이지 않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역사다. 그래서요. 지금 하나님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나의 천사 나의 위엄 나의 왕벌을 내 앞서 보낼 것이다. 반드시 그 천사와 그리고 위엄과 왕벌의 목소리를 청정해라. 오늘날로 말하면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고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순정해라. 오늘날은요. 성경이 완성된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 들으려고 하지 말고 말씀을 목상하세요. 말씀을 목상하고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 속에서 성령이 감동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게시라는 말 쓰지 말고 게시는 없어요. 감동이라고 말해야 돼요. 감동. 게시는 성경밖에 없습니다. 완벽한 게시인 성경이 온 이후에는 성령의 감동이 있을 뿐이지 게시는 없어요. 그러니까 감동이라고 감동은 아주 다양해요.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 말씀 목상할 때 때로는 길을 걸어갈 때 때로는 잠을 잘 때도 우리가 대화 가운데서도 성령이 우리를 감동하세요. 그래서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면 감동 주신 대로 따르라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24절로 갑니다. 24절에 보면 또는 그들의 신 그들의 신이 누구죠? 가난한 족속의 신을 숭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소위를 범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회파하며 그 주상을 타파하고 25절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만 여호와를 그거를 여호와만 으로 좀 이렇게 바꿔주세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만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할 것이다.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을 것이고 잉태치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너의 날수를 길게 할 것이다. 채울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만 하나님만 그 땅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숭배하지 말고 만들지도 말고 돈 받지도 말고 그런 거예요. 함께하지도 말고 거기 보면 심지어는 언약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32절에 보면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과 언약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25절 말씀이 키 센텐스 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만 예배하라. 그 영어송계에 보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만 그랬어요. Worship the Lord your God only. 너의 하나님만 예배하라. 경배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거나 흉내내도 안 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수십 가지입니다. 수십 가지. 그 신을 섬기거나 그들과 언약하거나 그들을 섬기는 신과 언약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보면 순수한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만일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지금 유교 불교 그다음에 이런 미신 우리의 전통 신앙 이런 거 위에 기독교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복음 안에 복음적이지 않은 게 많아요. 우리 기독교 안에 그래도 우리는 많이 이렇게 정화가 됐어요. 제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어디가 보니까 뭐 이렇게 헌금 봉투 이렇게 이름 쓰고 이렇게 보고 기도하다고 그게 어디 그게 기독교적입니까? 어디 그게 성경적입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신비로운 걸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맞췄다고 또 아니 뭐 무당은 못 맞춥니까? 무당도 과거 얘기 다 맞춰요. 그거 맞췄다고 또 막 갖다 헌금을 이만큼씩 하고 그렇게 하는 일들이 우리 문화예요. 문화 그 종교적인 문화라고 그래요. 가난에는 그런 게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런 걸 따르지도 말고 흉내지도 말고 흉내지도 말고 언약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모세를 통해서 당부하고 당부하고 당부한 것이 바로 그겁니다. 아멘 옛날에 어느 집에 저벌을 갔어요. 신방을 갔더니요. 문에서부터 십자가가 다 그려졌어요. 문에서부터. 그래 내가 아니 1층에 살았는데 1층에 살았는데 문에서부터 교회도 아닌데 다 십자가를 그려놨어요. 그랬더니 귀신 못 오게 했대. 귀신 못 오게. 맞기는 맞죠. 그런데 그런 논리로 하면 십자가가 그려있으면 귀신이 못 옵니까? 내 마음에 예수가 계셔야 되는 거지. 내가 내 마음에 예수를 인격적으로 모셔야 되는 거지. 이런 데 십자가 그려놨다고 그럼 뭐 귀신 안 오겠네. 그런 거 그려놓으면. 그러면 십자가 가지고 슉 하면 귀신 물러가겠네.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 전통 문화적인 문화라고 하는 것을 옷을 입고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흉내내지도 말고 또 뭐 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거를 따르지도 마라. 그 옛날에 이런 얘기 할 얘기 참 많아요. 오늘 금요일이니까 조금 더 할게요. 집사님인데 우리 교회 처음에 시흥에서 여기 신대방동화 했다가 시흥까지 갔는데 지금 다른 교회로 가셨어요. 그 집사님이 공군에 공군 본부에 근무했던 분이신데 지금 보시는지도 몰라요. 미안합니다. 옛날 얘기니까 이해하고 들으세요. 그런데 오늘을 보니까 그 부인 지금은 군사님이신데 우리 남편은요. 속옷에 넣고 다녀요. 그때 집사님이었거든요. 더군다나 군인이니까 군인들한테 그런 게 있는가 봐요. 옛날에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안 그럴 거예요. 이 속옷에다가 뭘 이렇게 넣고 다니는데요. 이렇게 뭔가를 부족이래요. 부족 집사님인데 그래 참 많이 안 가르쳤구나. 신한 생활이에요. 아무리 믿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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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삶이 거룩하지 않으면 믿음 믿음 말은 하는데 성경을 적이라고 말은 하는데 생활을 보면 삶이 이게 언바란스란 말이에요. 삶을 보면 그게 언바란스란 말이에요. 어제도 우리 학교의 정보사에 아주 굉장히 높은 계급이 높은 한 분이 오셨더라고요. 안수집사님이래요. 한 6개월인가 남았는데 정보사 그러면 굉장히 파워 있는 군인인데 대령인가 그렇다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6개월 남겼는데 제대하고 신학을 하려고 어제 생담하러 왔던 거예요. 안수집사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안수집사님이라 그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안수집사님이라 할지라도 사실 우리가 그분의 속옷을 한번 조사해보면 속옷을 조사한다는 말이 좀 이상하지만 내부를 조사하면 그게 부족 나올 수도 있다니까요. 그게 성경입니까? 기독교적 그게 성경적 기독교입니까? 그럼 우리가 다 말을 못해서 그렇지 그런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난에 들어가면 이보다 수백 배 많은데 하나님 말씀하기를 뭐라 그래요? 흉내도 내지 마라. 하나만 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거기 보면 29 그러나 그 땅이 황무하게 되어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어떻게 해요? 조금씩 그거 다 써놓으세요. 신명기 7장 22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조금씩 쫓아내리라. Little by Little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가난한 땅을 그들에게 분명히 주십니다. 그런데 그냥 쉽게 빠르게 단번에 가난한 땅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조금씩 쫓아내리라. 왜 그렇죠? 거기 보니까 너희에게 거기 보면 너희가 그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조금씩 간다. 왜냐? 29절에 보면 그 땅이 황무하게 되어 들짐승이 번성한다. 그 말은요. 사실 그 가난한 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의 마음에 들짐승이 있을까 봐. 그 말입니다. 이 사람은 너무 쉽게 되면 소중한 걸 모릅니다. 귀하다는 걸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요. 쉽고 빠르지 않습니다. 우리야 쉽고 빠르게 되면 얼마나 좋아요. 한 번 기도 했는데 안 쓰기도 했는데 그냥 암덩어리에 팍팍 빠져나가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안 쓰세요.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고쳐주시잖아요. 3개월 되면 다 바뀝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기도 했는데 기도하자마자 그냥 하늘이 착착착 열리면서 내가 원했던 시간에 착착착 응답이 돼요. 그게 축복이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게 축복 아니에요. 그거 독입니다. 독. 거기 넘어지는 거예요. 대부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심성을 아세요. 우리가 얼마나 쉽게 변질디고 얼마나 쉽게 교만해지는가를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십니다. 그렇게 안 하세요. 그러니까 인간의 방법과 달라요. 인간의 방법은 인간의 방법은 쉽고 빠르고 뭐 이런 거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안 해요. 조금 늦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어 가세요. 흔들고 다듬고 흔들고 다듬고 흔들고 다듬고 이러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기도도 응답하시고 그러시는 거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착착착착 다 하시면 우리는 다 나갑니다. 다 변질돼요. 저는 목해하면서 변질된 사람들을 참 많이 봤어요. 언제 변질됐나 성공하고 흔히 우리가 말하는 성공하고 나서 다 변질됐어요. 그 독이죠. 그게 복이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조금씩 하나님이 법이 나니까 하나님이 여기 오늘 주례국기 23장에 말씀하시고 신명기 7장에도 분명히 말씀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내가 너희의 마음이 너희의 마음 속에 뭐가 생길까 봐 부패할까 봐 내가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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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안에는 안 하겠다. 빠르게 하지 않겠다. 그런 얘기에요. 혹시 우리가 기도하는 부분이 응답이 안 돼도 응답이라고 믿으십시오. 우리가 교통신호등을 보면 세 가지에요. 세 가지. 하나는 청색 가시오. 그 다음에 적색 서시오. 노란색 기다리시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이 3색 신호만 잘 지켜도 우리 성공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성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길을 여시면 청색입니다. 가세요. 하나님이 길을 막으시면 서세요. 적색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황색 신호등을 보이시면 기다리세요. 인간의 방법으로 막 하지 말고 기다리세요. 안 기다리고 그냥 가면 사고 나요. 큰일 납니다. 기다려요.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오늘 새벽에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니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 많은 세상 우연 많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이 세상과 타협하거나 이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신과 언약하거나 함께 동조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끝까지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의 순수한 믿음 성경적 믿음을 유지하고 보존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우리도 모르는 우리의 습관적으로 우리의 문화 속에서 성경을 떠난 이 세상 사람들을 흉내내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용서하시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고 하신 아버지 우리의 운하는 시간이 우리가 원하는 생각대로 우리가 원하는 방법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여전히 우리의 앞서가고 계시고 우리 중에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기다리라 하면 기다릴 줄 아는 아름다운 믿음 거룩한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일수 우리 이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